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최종훈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뭔가 알꽁달꽁한 로맨스 사랑하는 연인 하지만 감정신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부사하게 잘 하고 있고요 일단 뮤직 드라마 스놉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?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원 줄 알았어요 몇 분이 나올 거라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벌써 겨울 정말 노래 좋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촬영 전부터 계속 들으면서 나름 개인적인 나름 감정이입을 한 것 같은데 로맨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음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겨울 노래 너무 좋고 뮤직 드라마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맨스 파이팅! 감사합니다 맞 WHAT SHARE! a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